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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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지 형! 야... 고친아! 와! 야 이 새끼! 야 반갑다 야! 야 앉아 앉아 앉아! 오랜만이다! 야 반갑다! 야 이 새끼 이거! 야 멋있다 야 너! 야 너도 멋있다 야! 그러니까! 야 너 요즘 뭐하고 지내냐? 나는 그냥 뭐 저기 변호사하고 있어! 변호사? 어! 하하하 야! 와 이 새끼! 개! 변호사 찐딱한 새끼가! 공부도 줘도 못할 때는 이 변호사새끼였잖아 이거! 야! 출시대 했네! 야 어쩌다 변호사 했냐? 아니 그냥 뭐 살다보니까는 뭐 변호사 하게 됐지 뭐! 와 대박이네! 너 뭐하고 지내냐? 아 나는 저기 생물학자 하면서 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! 생물학자? 어! 야 너 학교 나을 때 그 완전히 꼴등에 빠가서리만도 못한 새끼가 어떻게 생물학자가 됐냐? 아 이거 살다보니 그렇게 되지 뭐! 야 이거 완전 격제 비삼이다 진짜로! 아니 그 격제지감이야! 뭐? 격제지감이라고! 격세지감 아니야? 격세지감이야? 하하 이 새끼 완전 설탕가상이네 이거! 솔... 야 설탕가상? 하 이 새끼 진짜 못 배운 새끼네 이거! 야 너 어떻게 생물학자 됐냐 새끼야! 살다보니 그렇게 됐지 뭐!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! 야 너도 진짜 어쩌다 이 찐따가 새끼가 변호가 돼가지고 야 신기하봐! 아 축하한다 병신아! 야 너도 축하한다 야! 아 그래! 야 근데 옛날에 내가 흔한 새끼야 선생님 기억나잖아 아 미병이 미병이 야 걔가 진짜 야 여자가 당시에 아니 괴롭혔는데 아 죄송해요 안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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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단 뭐 주문일이나 하자 여기가 그 뭐 채끝 등심이 맛있다 카더라고 야 이거 저 안사야? 야 야 용식아! 야 용식아! 용식아! 우와 이 새끼! 우와 반갑다! 아 이 새끼 나야 파인애플 파는 줄 알았는데 이 새끼 이거 맞아 파는 거 어 미안 아직 살게 근데 너 서울대까지 갔다는 건 들었는데 어쩌다가 여기 파인애플을 팔게 됐냐? 아니 뭐 살다보니깐 이렇게 된거지 뭐 어 야 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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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용식이를 여기서 보내 야 야 팔아야 되는 걸 네가 먹으면 되냐 이거? 야 이거 뭐 좀 이따 같이 먹자 그래 그래 여덟은 뭐 좀 시켜놔 어 야 야 야 이거 이게 맛있다니까 살치 이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아귀찜인데 갈치가 왜 나와 야 이게 이 새끼 누..누구..누구세요? 나야 준석이 어 준석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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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너 상남자 중계 상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? 살다보니깐 그렇게 됐지 뭐 와 야 준석아 너 도둑 와 대박이다 야 이게 상가근 장난 아니었는데 진짜 진짜 어깨 탑피었는데 야 승로나 이런거 다 어디였어 야 잠깐..어 AN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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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알았어 알았어 야 남..남자 상실 가냐 여사 상실 가냐 궁금하다 하냐 물어봐야 돼 야 야 이거 얘기가 아니지 새끼야 이거 궁금하지 않아 야 생물학자로서 궁금한거 이 새끼 교수야 아 진짜 새끼 그런걸로 물어보고 있어 오랜만에 본 사람한테 아 그러니까. 여기 보니까 안심 이런 게 맛있을 거 같아. 그래? 그러면 일단 추우니까 뭐 불빛 올릴까? 불빛 올려. 불빛 올리자. 잠깐만. 야 잘 들어 있었냐? 나야 진태! 정진태? 진태야! 야! 너 어쩌다가 불이 됐냐? 아이고 살다 보리 개개했지 뭐. 야 진태야 반갑다. 아 뜨거워. 야 오랜만이네 진짜. 어. 진태를 좀 여기서 보내. 얘들아. 이거 봐라. 뭐야. 야 이거 새로 나온 거 아니야 이거? 야 나잖아 태훈이. 어? 태훈아 너 어쩌다가 신발이 됐냐? 아니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뭐. 야 진짜 야 반갑다 이거 뭐. 어디로 인사를 해야 되냐? 야 진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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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태야. 야 진태야. 야 이 태훈 이 ㅅㄴ 이거. 야 너 불이 됐어? 이게 신발 놈이네 이 새끼가. 반갑다 이 새끼야. 그러니까 반갑다 이리 와봐 너. 태워줄게. 반갑 이 새끼야. 야 오늘 사람 많이 우네. 그러니까. 몇 개 더 잡는 건데 이거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어우 좋아 씨. 실내 바람이 불어. 야 오랜만에 가. 야 정현아. 야 정현아. 너 어쩌다가 바람이 일이야? 아유 살다 보니 그렇게 됐지 뭐. 야 정현아 여기 좀 앉아봐. 야 여기. 야 안 나갔지. 야 진태야 인사 좀 해. 오 정진태. 야 어린만들. 야 야. 야 저거야. 왜? 야 소리가 나는데? 어디서 나. 문 열어. 문 열어. 나야 인철이. 야 인마. 인철아. 너. 야 어쩌다 수사가 됐냐? 아 살려고 그렇게 됐지 뭐. 야 반갑다 야. 야 반갑다. 뭐 어딜 잡아야 되는 거야? 야 너 어쩌다가 응수자가 돼가지고. 야 사실. 와 진짜 야. 야 먹자. 아 뭐야 왜 그래. 왜 그래. 야 정주. 어? 정주야. 봉수야. 너 어쩌다가 물이 됐냐? 전 아버지 그저 또. 야 얘가 맨날 물 정수하더니 진짜 물 됐네 이거. 야 이 새끼. 야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. 야 너무 좋다. 다 모였네 다 모였네. 다 모였네. 야 진짜 반갑다 야 인사해. 야 인사도 인사해 진짜 감사합니다. 반갑다. 야 인사도 인사해 진짜 감사합니다. 영철이. 다 모였다. 우리 패밀리 다 모였다. 야 여기 패밀들이랑 물소가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고. 일단 물과 물 닫는 방지였어 몰라요. 아 여기들 계셨었네. 빨리 나오세요. 빨리 가게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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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인사해 아주? 네 선생님 저기 아까 저기 옆방에 여자분 한실 같은데. 저기 선생님 저기 아까 저기 옆방에 여자분 한실 같은데. 한글자막 by 한효정